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해 수능시험학 전문가 오지원지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해설강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5학년도 수능을 치르신 우리 오지 패밀리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의 빛나는 미래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2025학년도 수능을 치르고 저를 보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앞으로 수능을 치르시게 될 예비수험생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유심히 살펴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을 어떻게 학습을 해야 하는지까지도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보태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좋아. 일단 총평부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 2025학년도 6월 평가업무의고사, 9월 평가업무의고사 두 시험 모두 지구과학원은 이 정도는 여러분들 공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메시지를 좀 주는 조금 이제 난도 있는 그런 문제들로 출제가 되었었는데 자 수능은 예상했던 대로 그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어렵게 느낄 수 있을만한 여지가 있게끔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어? 선생님 그러면 어렵게 나오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아 이거 여러분들이 생각 잘 하셔야 되는데 잘 봐. 어렵게 출제가 되면 제가 누차 드리던 말씀입니다만 나한테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모든 수험생들이 같이 그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고. 맞지? 그럼 어렵게 출제가 되면 적절한 수준으로 평균 점수 낮아지고 등급 구분 점수 또한 어느 정도는 낮게 설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 그래서 사실은 문제의 난이도랑 상관없이 전체 응시집단 내에서 여러분들의 상대적 위치가 아주 커다랗게 요동치거나 그러진 않아요. 알겠지? 물론 시험이 쉽게 출제될 때 어렵게 출제될 때 어떤 난도로 출제되는지에 따라 조금씩 유불리가 달라지는 그런 성적 구간대가 있기는 해. 있기는 한데 대체로 본다면 그러하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보통 때는 하나 틀려도 하나 틀리면 1등급 두 개 틀리면 2등급 쉽게 나오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어렵게 출제되면 두 개 또는 세 개까지 틀려도 1등급에 올라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됐지? 게다가 어렵게 출제된 시험에서 잘 풀었다. 남다른 노력을 해서 아주 수월하게 이 문제들을 멋지게 풀어낼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이 아주 큽니다. 그렇죠? 표준점수 쫙 올라가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제가 어렵다 쉽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연연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비수험생 여러분들. 왜? 어렵게 출제되면 어렵게 출제되는 대로 쉽게 출제되면 쉽게 출제되는 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든 최상의 성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준비하는 게 그게 여러분들이 당장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쉽게 또는 어렵게 이거 어떻게 하냐 걱정 고민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어떻게 출제되어도 나는 잘 풀어내겠다. 됐지? 그리고 각 상황에서 어쨌든 열심히 노력한 친구들이 더 우위에 올라가는 건 당연한 상황이니까 그런 외적인 부분에 영향을 받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 구성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어렵다라고 해서 생소하거나 낯선 형태의 자료들 이게 뭐지 싶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문제가 시험지 안에 들어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익숙한 형태의 자료들로 구성된 문제들 그리고 이제 꾸준히 말씀드린 바 대로 전체 문항들을 볼 때 난이도 상 수준에 해당하는 문제 수의 비율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역시나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딱 문제만 쳐다봐도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쉬운 문제 또한 담겨 있긴 해요. 하지만 조금 난이도 상 수준에 해당하는 문제 수가 좀 많아졌다. 특히나 네 번째 페이지에 조금 고난도 문제들이 조금 몰빵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학습이 되어 있는 분들 그러니까 유형이 그렇게까지 낯설거나 특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념 학습 그리고 기출 분석이 충분히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 아마도 세 번째 페이지까지는 무난하게 풀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뭔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거나 계산을 이렇게 하면 쉽게 갈 수 있지만 저렇게 또는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 숫자가 되게 이상하게 나오거나 그렇게 출제된다고 했냐 안 했냐 했었죠. 우리들 연습 많이 했죠. 그래? 그래서 어느 정도 계산 과정에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들도 있었다. 그래서 이제 여러모로 볼 때 3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내 이 문제들 특히나 긴장된 게다가 체력적으로 꽤나 많이 지쳐있는 그런 이 탐구 시험이 치러지는 시간대의 실질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땐 아 실제 수험생들이 느꼈던 체감 난이도는 상당했을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시간의 압박도 좀 있었을 거예요. 됐죠? 중요한 거 이거. 기출 유형을 크게 벗어난 건 없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됐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세 번째 페이지까지 풀 때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됐어요. 오케이? 그럼 네 번째 페이지 풀 때 문제가 있어도 되냐? 그거 아니지. 네 번째 페이지를 풀 때도 물론 어려운 요소들이 어려운 것들이 요소요소에 들어있긴 합니다만 충분히 우리들이 많은 노력과 연습과 훈련을 하였기에 그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케이. 그래서 예비 수험생 여러분들 완벽한 개념 학습 기본이에요. 기본 요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여러분들 바라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알겠지? 요게 기본이고 낯선 자료를 해석하고 개념을 적용해서 하나하나 풀어내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 문제풀이에 대한 많은 연습들 특히나 고난도 문제에 대한 연습들도 충실하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뭐 대충해서 대충하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비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옳지 않고요. 그 누구보다 많은 시간 투자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관심과 신경을 쓰면서 좋은 성과를 이뤄내겠다. 그런 마음으로 덤벼주시는 걸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뭐 내년 수능은 저희들한테 어떤 느낌이냐면 뭐 평가원 모의고사도 그렇긴 한데 수능을 딱 치르고 나면 이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한 시즌을 쭉 이제 이끌어 가잖아요. 저희들이 가고자 했던 방향, 저희들이 밟아온 길 이게 올바른 방향이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주게 했었던 그런 문제로 구성된 시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우리 막 모의고사 풀고 연습할 때 학생들 막 힘들어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너무 간 거 아니냐? 어? 뚜껑 열어보니까 어때? 우리 갈만 했으니까 간 거다. 그지? 좋아. 그래서 이제 앞으로 치러지는 앞으로 맞이하게 될 수능도 저희들은 또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로 이렇게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길 잃은 어린 양이 생기지 않도록 잘 인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잘 따라오시길 부탁드리고 자 단원별 출제문항을 보면 뭐 대단원별로 출제되는 문항수는 뭐 대체로 비슷해요. 거기서 뭐 큰 이슈가 있었다라고 볼 수는 없겠고 그나마 이제 조금 고난도로 출제됐던 문제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들로 본다면 이제 뭐 네 번째 페이지에 좀 몰아서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17번 같은 경우 6단원 17번은 사실은 어렵다라기보다는 조금은 이제 여러분들을 현혹시킬 수 있을만한 헷갈리게 할 법한 그런 작은 설정이 들어 있었던 측면이 17번 문제의 정답률을 좀 낮추게 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18번 외계행성계 탐사 어 요거는 뭐 전통적으로 특히나 2025학년도 6월 9월 평가원부의 교사를 통해서 어 그래 수능에 이렇게 낼 테니까 니들 준비 좀 해 라는 메시지가 꾸준히 나왔었던 그런 주제이죠. 자 그래도 이제 수능에서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문제가 제작되고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19번 19번 자 대륙분포의 변화 어 고지자기와 관련된 해서 근데 사실 네 번째 페이지에서 19번 문제가 제일 쉬워요. 어 굳이 굳이 경중을 따지자면 19번 문제는 겉보기에는 이거 뭔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사실은 읽고 풀어보면 아휴 그냥 뭐 그냥 우리 저기 스텝 1,2 수준 정도까지만 딱 공부했어도 요거 바로 답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문제였다라 볼 수 있습니다. 자 20번 별의 물리량과 관련된 별의 표면 온도 반지름 광도 겉보기 밝기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 등등등등 어 이것도 뭐 꾸준히 어 이제 올해 치러졌었던 2025학년도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이전 연도 수능에서도 꾸준히 이런 식의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곤 했었습니다. 어 충분히 예측 가능했었던 출제였다라고 볼 수 있고 단 그렇다 하더라도 어 방향을 제대로 잡고 딱 들어왔을 때 어 잠깐 숫자 계산을 요렇게 요렇게 하면 뭔가 약분이 다 돼버리고 간단하게 계산되겠는데 어 이렇게 방향을 한 번에 잘 찾아간 분들은 쉽게 풀어 쓸 수 있는 문제 근데 그게 바로 안 떠오르고 요렇게 가거나 저렇게 돌아갔을 때는 어 막 식을 쫙 써놓고 과연 내가 이 계산을 다 한 게 맞을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라는 생각이 살짝살짝 들 수 있었을 법한 어 그리고 이거 절대 등급이 12보다 크다 이걸 대체 무엇과 비교해서 이걸 찾으라고 시키는 거지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었을 법한 음 좋아요 네 이게 그래요 이제 해설강이 어 각 문항별로 아주 심층적이고 어 심도 있는 깊이 있는 해설을 차근차근 이어가긴 할 텐데 이게 편안한 상황에서 한 문제 한 문제 펼쳐보고 어 이거 뭐 이렇게 하니까 잘 풀리고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불편할 수 있고 저렇게 저렇게 해보니까 아 문제풀이가 산으로 가고 등등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 건 지금 편안한 상황에서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사실 예비수험생 여러분들 특히나 수능을 직접 치러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단호하게 한 말씀 더 덧붙이자면 수능시험이 치러지는 그날 그 현장에서의 그 분위기와 그 긴장감 그 체력적으로 쉽지 않은 시간대에서 치러지는 집중력이 충분히 떨어질 만한 그런 시간대에서 이런 정도 수준의 문제가 여러분들 앞에 펼쳐졌을 때 진짜 매끄럽게 완벽하게 풀이하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많은 노력과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알겠지 그렇다고 너무 좋을 거 없고 어 좋을 거 없고 어 그래서 지금 말씀은 이제부터 문항 해설 하나하나 해볼 텐데 어 뭐 이럴 수 있어 어 뭐야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바로 풀리는데 왜 이걸 그렇게 어렵다고들 했을까 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는 거긴 한데 그 수능 당일날에 이제 그 긴장감과 어떤 떨림 음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고려해 보시면서 어 실전 연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라는 말씀 드릴게요 아시겠죠 실제로 유 경험자들과 경험이 없는 분들의 차이가 상당하거든 음 좋아 그래서 뭐 해설 강의뿐만 아니라 여러 강의에서도 이제 수능 경험이 없으신 현역 수험생들을 위해서 제가 간접적으로라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볼 수 있도록 이런저런 어 많은 이제 사례를 말씀드릴 테니까 어 그런 것들을 잘 챙겨 가시면서 어 수능을 치른 경험이 없지만 그래도 어 한 인생 2회차 3회차 처럼 아주 능숙하게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잘 헤쳐나가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서론이 그렇습니다만 자 우리 아주 재밌게 풀어볼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이 앞에 펼쳐져 있으니까 잔뜩 기대해 주시고 지금부터 해설 강의 열심히 따라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차 그리고 이거 물어보는 분들 계시더라고 선생님 저는 이제 내년에 수능 보는데 예비 수험생인데 이거 수능 문제 언제 풀어보는 게 좋겠습니까 어 일단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상태라고 해도 한 번쯤 프리과정 듣고 대충 어떤 느낌이다 라는 거 한번 느껴보시는 거 나쁘지 않아요 어 근데 조금 더 권장드리고 싶은 건 일단 저희들 커리큘럼 상에서 스텝 1,2 수준 스텝 2 수준까지 학습을 일단 끝낸 다음에 어 이 문제를 직접 풀어보시면서 음 해설 강의도 이렇게 같이 한번 짠하게 들어보시면 어 보다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케이 어 아는 만큼 보인다 보인다고 알고 들으면 더 많이 들려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총평 이 정도까지 하고 이제 본격적인 문항 해설 1번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좋아요 아 그리고 문항 해설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 그 우리 오즈지구과 카페 그리고 메가스터디 저희 페이지로 오시면 학습 자료실에 어 2025학년도 수능 문제에 대한 어떤 문항 해설과 심층 분석 자료 파일이 올라갑니다 어 해설 강의가 업로드 되자마자 바로 올라가진 않고 며칠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할 테지만 어쨌든 학습 자료실에 그 해설지가 올라가니까 같이 참고하셔서 학습에 많은 도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 Flight 안정원 욕 욕 고양 안정원